가방을 맡기고 싶어. 혜은이는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언니를 만나러 왔어요. 드디어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혜은이는 기차에서 내린 후 언니를 찾았어요. 혜민 언니! 혜은이는 언니를 부르며 달려갔어요. 언니, 너무 보고 싶었어. 나도. 가자.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하러 가자. 응. 언니, 근데 엄마가 언니 가져다 주라고 이것저것 넣어줘서 가방이 너무 무거워. 이거 어디 맡겨둘 곳이 있을까? 혜은이가 물었어요. 그럼, 물품 보관함이 근처에 있어.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 가방을 두고 나니 몸이 가벼워졌어요. 배고프지? 일단 먼저 맛있는 거 먹자. 뭐 먹고 싶니? 배고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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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πο